하이스쿨 잉글리시 1 능률 김성곤 3과 두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두번째 파트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이 그림이겠죠. 타이거님께서 우산을 손수 들고 주변에 있는 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렸을 때. 자 이래서 타이거를 Umbrella Species 우산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interconnected world. 우리의 상호 연관된 세계. It'd be very sad. 매우 슬플거에요. 만약에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Wild tiger가 더이상 없다라면 가정법 과거죠. 여기에 if절에 과거 나와야 되고 조동사 과거 나와야 되는 겁니다. Would it be? Would it really matter? 정말 정말 중요할까? No. 하지만. 하지만입니다. After all. 결국. We could still see them. 그들을 wild tigers. 아 타이거를요. 타이거를 여전히 동물원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TV에서도 볼 수 있잖아. 우리가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더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타이거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왜 타이거에 신경 써? 질문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No.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사실은. The fact is that. The fact is that. Is 다음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되시겠네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죠.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는 타이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tect. Protect ourselves. To protect의 주어가 we. 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This.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거를 보호한다는 사실. Is.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나왔네요. All. 주어. 동사 모양이 보여요. 그럼 because겠죠. 이것 때문입니다. This is why가 아니에요. This is because 모든 지구의 종이 interconnected.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까 이것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모양이 아예 나올 수 없습니다. 발생될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그냥 발생하답니다. 발생된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모양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는 동사죠. 목적어는 을, 를, 를 이런 단어를 필요로 하는 것. 마치 like처럼요. 좋아하다. 누구를. 너 누구 좋아하는데 지금. 뒤에 뭔가 을, 를이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다. 끝입니다. 을, 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what would happen. 그 다음에 if 나오니까 또 가정법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tigers became extinct. 만약에 타이거가 멸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현재지만 지금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쓰였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재 시제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조동사 과거하고 이프절의 과거 시제하고요.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존재하기 때문에. they 당연히 타이거 쓰겠죠. they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rey on. 그들은 maintain, 유지합니다. 동물의 인구를 유지시키는데 그들이 먹이로 삶는 그들을 당연히 그대로 타이거입니다. such as deer and boar, 사슴 또는 멧돼지, 멧돼지와 같은 그들이 먹이로 삶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타이거가 많이 잡아먹으면 이런 동물들 deer and boar 수는 줄어들겠고요. 얘가 조금 덜 잡아먹는다. 그럼 이거는 수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타이거가 없다면 이러한 종들이 rapidly, would, rapidly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숫자에서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가정법 과거에 would가 쓰였습니다. without tigers만 가지고 타이거가 없다면 이란 의미를 쓸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음식 source, 그들의 음식 source, vegetation, 초식, would begin to disappear. 아까 똑같은 겁니다. happen처럼 자동사이기 때문에 아예 수동태 모양은 이런 모양은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사라집니다. this would cause bird this가 가르치는 걸 정확하게 찾고 가셔야 되겠죠. this가 가르치는 것은 vegetation이 지금 사라지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this, it과 차이점은 this는 어떤 부분 또는 문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vegetation이 지금 그들의 food source인 vegetation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새들이, 새들이 어떻게 하게요? to lose, 잃어버리게 하겠죠. 그들의 집을. cause 때문에 cause A to B 유발합니다. 새와 곤충이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도록 유발해요. 그리고 bigger animals that they prey on bigger animals that they prey on them 여기에 있는 them이 앞에 있는 birds and insects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나 아니면 곤충을 먹이로 삼는 더 큰 동물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bigger animals가 아니에요. bigger animals였으면 themselves을 썼겠죠. 주어와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them은 작은 동물들, birds and insects를 가르치는 거고요. birds and insects를 먹이로 삼는 더 큰 동물들이 우드슨, run out of food, 음식이 부족할 겁니다. 결국 모든 전체 ecosystem이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럼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겠죠. 뭘 의존해요?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포함하죠. everything이 포함하는 겁니다. 공기, 음식, 물, 이런 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this is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가 좋겠죠. this is 어떻게,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타이거라는 한 종의 사라짐이,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전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종의 사라짐이, disappearance, 멸종, distinction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this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아까 어디서부터요? 타이거가 사라지면, without tigers,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연쇄 과정, 연쇄 과정 chain effect입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과서에 아까 그 부분을 요약한 문장이 있네요. disappearance of tigers, 타이거의 사라짐. 그러면 이게 원인입니다. 그럼 결과는, the number of deer and boar, deer와 boar, 사슴과 boar, 멧돼지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increase 하겠죠. increase, increases, increases, the number가 주어니까요. 그럼 vegetation begins to,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vegetation은 줄어들겠죠. reduce, reduce, from the entire ecosystem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고요? affected,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였죠. disappearance가 이것, 이것, 이것에 계속 차례대로 chain effect, 상호 연관관계, interconnected 돼 있으니까요.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now, 이제 상상해보세요. that, year을 상상해보세요. what, what would happen이겠죠. 여기도 번호가 빠졌네요. what would happen? 예, 아닙니다.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요? would 나온 다음에 또, 여기 현재니까, 가정법 느끼셔야 됩니다.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타이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보세요. 아까 그 chain effect에서 타이거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타이거를 보호한다면, 그 다음 작용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tigers are considered. 여기어집니다. umbrella species.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산을 들고 있는 tiger, 보셨을 겁니다. umbrella species. 우산종이에요. this is an ecological term. this umbrella species라는 얘기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referring to, 의미하는. 뭘 의미해요? 가리키는. species. 종을 가리키는 건데요. 얘는 지금 복수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가 leave에 s가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leave. 사는 종이에요. in a large area. 넓은 지역에서 사는 종이에요. 그 다음, 그 넓은 지역은 containing, 포함하고 있겠죠. a variety of a different ecosystem. 다양한, 다양한, 다른,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사는 종이에요.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을 보호한다면, 여기에 이러한 종들입니다. 이러한 종들을 보호한다면, we must,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선택한다면, we must conserve, 보존해야 되죠. 그들의 habitat, 서식지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살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the other species, 나머지 종들, 나머지 종들인데, 복수였죠. the other, other은 복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종이 아니라, 그 나머지 종들입니다. 아까 타이거 외에, 여기에 동물들, A라는 동물, B라는 동물, C라는 동물, D라는 동물, E라는 동물, 같은 서식지에 살고 있던 나머지 동물들, 그러니까, that, share, 공유하고 있는,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나머지 종들이, are, the other species, 그러니까, are, protected,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나머지 종들은 뭘 포함한다고요? 나무들도 해당되고요. 인섹트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섹트 나무들은 안 들어가 있었지만요. 마치 뭐인 것처럼요?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그들, 그들 위로, 그들, 그들 위로요. 그들, 여기 앞에 있는, good, 예, trees and insects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가면, the other species, 나머지 종들 위로, good, 우산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being held over them, 그들 위에 쓰여진 우산, 얘는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영작 같은 거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처음에 이해하실 때,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그러니까, a large umbrella지만, as if 가정법에서, were가 나온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umbrella를 꾸며줘야 되는데, being held over them, 그들 위에 쓰여진, 그들 위에 쓰여진, 그림이 너무 구리구리하니까요. 실제 마지막,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멋진 그림입니다.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over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머리에 각인시켜 두십시오. edge औ Oprah pra ⅁叫